세자께서는 결코 후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. 세자의 교체가 눈앞에 왔습니다. 밀풍군을 밀겠다. 밀풍군 탄 주변에는 그렇게 시체가 많이 쌓인다지 않습니까? 나는 소연세자의 적종 후계입니다. 용상은 원래 내 것이었다고요. 그런 게 어딨어? 먹는 게 임자였어. 왜 그 이상,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야? 자격이 없는 거지, 어미가 천출이라. 난 박문수라고 하고 죄 지은 자는 그의 합당한 벌을 받는 거야. 진짜 세상에. 우리 의형제 매직. 난 천녀진, 사원부 다 모지. 우리 여지도 껴주죠. 걔가 사실과 엄청 상남자고. 삼형제, 삼형제 이거 딱 좋다.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있을지도 모르겠다. 국법이 만 백성에게 공평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.